왔으면 아 잠깐만. 여긴 주만 가르쳐 Nasdaq 다 찾아 나한테 으이 엄마! 성공! 으흠 ㅋㅋㅋㅋ 고기의 생선을 준비했어요 이제 분명히 하면. 다 됐다. 이 그릇은 먹어요. 그릇은 여기다가 먹는거에요. 좋은거 가져가고. 다음날까지 먹으면 좋겠어요. 자, 손질해서 선물해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맛있어 드릴게요. 네. 진짜 닭이죠? 진짜 웃겨. 진짜 웃겨. 진짜 웃겨. 혜는 못 말았겠지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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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